나는 태양이를 의심했어, 그래서. 나는 우선 한 명이 굉장히 의심을 드는 게 유나야. 왜냐하면... 유나는 지금 아무 말하고 있는 게 이상해. 맞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여기가 나왔을 때.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 앉아서 블루라이트로 손목을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무서워, 진짜. 유나, 연구를 잘하는 애가 온다기까지 들썩여서. 일단 그러면 힌트를 어떻게 해? 다 같이 공유할까? 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술의 방 클리어하는 사람. 저요. 더. 그러면 예술의 방에서. 예술의 방 퀸트 뭐였는지. 웰시코기 그림이 나왔어. 웰시코기 듣고 누구 같았어? 걔. 걔를 들고 오는, 다니는 멤버. 태양 언니도 있고. 웰시코기가 인글랜드 퀸의 강아지. 그래,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약간 우리 안에서 약간 공주 약간 그런 느낌은 티파니잖아. 웰시코기 엉덩이 흔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웰시코기가 조금 너무. 너무 진짜. 좀 이상해? 찔똑 맞긴 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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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